또 비비가 이제 필드 뮤직에서 활동을 하는데 지금 엄청난 굉장한 대세인데 거기 이제 맨 처음에 비비를 영입했을 때부터 약간 그런 것들의 과정이나 지금 상태에서 비비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이런 느낌을 딱 아티스트 보고 느꼈을 때가 원제 봤을 때 쇼메에서 원제 봤을 때 자주 말했지만 다른 제작진들이 바보라는 게 아니고요. 원제의 빛을 그때는 못 보셨어요. 그래서 원제를 뽑았을 때 다들 너무 싫어하셨거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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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원제를 끝까지 원제 손 잡고 버틴다고 되게 미움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진짜 형님한테 타이거지게이님한테 죄송하다면 어떻게 죄송한 게 나를 끝까지 이렇게 끌고 와줬거든요. 제가 사실은 쇼미덤머니 중반부 때까지 욕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쟤는 왜 붙어있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욕을 뽑아준 JK 형이 또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미안한 거죠. 저는 저를 믿고 끌어준 사람인데 이게 나 때문에 욕을 먹는 것 같고. 당시에 그랬어가지고. 절대 아니에요. 원제 그리고 또 원제가 자꾸 너무 착하니까 고마운 표시하는데 원제는 거기서 뽑히고 어차피 스타가 될 운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낸 거지 제가 뽑아서 낸 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비비로 돌아가자면. 비비도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목소리만 듣고 사진도 없었어요. 고등학생이 사운드 클라우드에다가 음악을 올린 걸 듣고 제가 이제 음악만 목소리만 듣고 찾아다니는 거였기 때문에 고등학생이었던 비비를 봤을 때 그때는 이미 이제 모든 게 전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제 보고 반대했었던 것처럼 굉장히 화를 냈었죠. 아 주변 사람들이. 비비의 뭐 굉장히 세속적인 것들. 저는 이해하고 동의할 수 없는. 키부터 해서 그 몸매부터 모든 거. 그래서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세상이구나. 이 사람의 그 사상과 생각과 표현력들과 목소리가 대박인데.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원제의 연출력과 그런 것들을 저는 굉장히 믿었거든요. 그때가 쇼미 때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할 때 제가 이제 원제한테 들려줬죠. 아 비비씨의 음악을. 비비를. 비비의 음악을 원제한테 들려줬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있는데 원제가 그 많이 반대하고 욕하던 사람들과 달리 원제가 어 형 좋은데요. 근데 그게 인사말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알잖아요. 진심이 아닌 사람들은 좋은데 이렇게 가는데 다음 거 들려주세요. 그런 거에 저는 감동을 했고 아 원제가 좋다고 생각하면 이거다. 와 그때는 진짜 저는 오히려 반대로 타이거 제이케이 형님한테 너무 놀라면서도 존경스러웠던 게 사운드 클라우드에 있는 솔직히 저희 잘 못 찾잖아요. 찾기도 힘들고 한데 그 음악을 찾았는데 너무 잘하는 친구고 그거 하나만 믿고 영입할 거다. 지금 컨택하고 있다. 이게 우기고 있다는 거 자체가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요즘 진짜 많이 드는 생각인데 비비가 너무 잘 되니까 그때 형이 작업실에서 딱 들려줬을 때가 생각이 나요. 진짜 이거 무슨 드라마도 이렇게 쓰면 욕먹겠다. 그럴 정도로 진짜 너무 신기한 일이고. 너무 신기하다. 너무 멋있죠. 그럼 비비씨의 영입에 우원제씨도 어느 정도 공이 조금 있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진짜 반겨줬고 저한테 자신감을 줬었고. 저는 이제 원제가 이제 디렉터이기를 바랬거든요. 맞아 맞아. 필글 뮤직의 디렉터. 다른 레이블을 좋은 레이블을 찾아가더라도 맞아요. 원제의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걸 너무 저는 존중하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원제가. 그렇죠. 디렉터로 가끔씩 봐줄 수 있냐. 언제든지. 사실 원제랑은 좀 가족 같은 느낌이라서 같이 방송할 때 많이 산으로 가요. 너무 편해서. 오히려 오늘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